랩, 랩, 랩 4, 3, 2, 1 뽕, 뽕 그냥 낮음을 편하세요 저는 낮음 씁니다 낮음 쓰면 9호비면 프레임 120정도는 뽑을 건데 평균 프레임 ㅈㄴㅈ 오우 정빵으로 맞았어 ㅈㄴ 아픈 그렇게 아프진 않네 어우 적들어온다 아이 멋있다 이거 우리편 로드워크 너무 못맞추는데 내가 걸릴거 같으냐 어어 어필 1 남았어 오우 죽을뻔했네 힐 좀 어 오우 잠깐만 얘 에너지 풀 놓쳤어 음 35점이요? 35점이 좀 많이 났죠 오우 맛있어 어필 아필 쟤 으흐 으흑 흐흑 흠 풀 남았어 일로와 오! 어어! 와 너무 세다 에너지 풀로 찾으니까 아 예 저 더블 모니터라서 채팅은 항상 확인하고 있죠 점수제도 설명 가능한가요? 1점에서 100점까지 있고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떨어지고 끝! 그것밖에 없어요 옛날 시즌2 이전에 롤 생각하시면 될거야 그때는 점수제도였기 때문에 티어 제도가 아니고 지금처럼 어 뭐야? 와 리퍼 한 대 맞고 부셔졌다 야 걷도 걷도면 걷도면 들어가야지 이 사람들아 잠깐만 아이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나도 아이씨 먹혔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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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점 순간이동이 있는걸 못봤어 깜빡했어 앞에 승패에 상관없이 상관은 있는데 상대팀 실력은 우리팀 그냥 여기 둘게 듀오 여부 막 이런거 따라서 점수가 또 달라지죠 그냥 어치 놓습니다 도망쳐라 아 아 아 솔져 아 아깝다 아까워 트레이서 잡을 수 있었는데 트레이서 역행 썼어 서스트 뭐 뭐 정.. 뭐야 정크레스는 많이 야 우리 조합 왜이래 아 이거 시메트라 한 명 해주면 좋겠는데 안해도 상관없지만 근데 방어는 거의 최강 수준이라서 저게 임무기어 같은건 적용되는지 모르겠어 적용된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상대팀 실력하고 우리팀 실력 따라서 이겨도 점수를 점수를 좀 적게 받을 수도 있죠 이겨도 그 판이 원래 어차피 이길 정도의 실력 차이가 나는 판이었으면 상대적으로 점수를 작게 받을 수도 있고 연승 같은 것도 아마 적용이 될 거에요 확실하게 이게 점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안나 있어가지고 어 저거 한 명 나갔네? 제가 정크랩 말고 딴 거를 잘 못해 수비에서는 특히 공격에서는 딴 거를 하는데 수비할 때는 정크랩 클라스 정도 하는 캐릭터가 몇 개 없.. 거의 없거든요 정크랩 어 나 죽었다 에이씨 쉐프터 못 맞췄다 아 쉐프터를 못 맞춰버리네 흐 어이 인삼불 험하시네 흐흐 근데 이렇게 해도 내가 트리플금이야 오오오오오! 안녕? 3명? 어디서 1킷을 먹으러 갈려고? 1킷 내꺼지? 아 나 이거 쉴드 드리스 잡으러 간다 위조아빈드도 잘라봤는데 어 다 들어왔다 오케이 컷! 이번에는 역행 타이밍 맞춰서 컷 아 한 대를 못 맞추네 자살했어 지원자살 어 뭐야 쟤 딩치고 있는데 죽었어 평타 아까 날렸던거에 예스 솔더 들어와있네 많이 나를 직접 오오 잠깐만 쏴우우우우우우우 테라이사 날씨 시험 시험이시면 시험준비를 하셔야지 제방 이런 쓰잘데기 없는 방송 腰 ign 32 시험준비를 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 오오 으아아아아reat 야 코드라킬랐어 야 이거 어떻하냐?? 한명 난입했네 한명 난입했어 난입이 아니 아..그냥 튕긴건가?? 속탄 쏟아라!!! 어이C 뭐야 대박났네 물 Ook 뭐야 근데 못들어온 애들? 뭐야? 다섯 명을 잡.. 다섯 명이 잡혔는데 우리가 막은 거야? 3명하고 포탑까지 합돼 죽어서 너 좀 털어줘 아아 포탑까지 합해서.. 아 그런거야? 일단 이러면 안 떼는데 왜? 좀 자리 좋은데 잡아야겠다 솔자가 그냥.. 극혐이네 와우 나한테 도지마 오이씨 무서운 놈 나 궁 없는데? 나 궁 없는데? 트레이서 어딨냐? 오우 목표 포착하지마 이놈아 야 파라 뒤에 오우 오우 요격 요격 시스템 세레머니 뽕 세레머니 1 공수 병력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음.. 뭐하지? 여기 걸어야지 아 오디바 오디바는 오디바는 좀 오디바는 A만 A만 하셨다는데 나쁘진 않지? 괜찮아 근데 요즘 카운터 방법을 아 근데 모르겠지? 몰라 저 파라 진짜 못해요 파라 암걸리기 못하 제가 못하는 애들이 몇개 있는데 겐지 못하고 리퍼는 어느정도 하는데 잘 못하고 맥크리 좀 하고 솔저 좀 하고 트레이스 못하고 파라 존나 못하고 메이도 별로 못하고 바스티언하고 위도우 좀 하고 정크리 주케고 토르비언 좀 하고 한조 존나 못하고 디바 라인도 존나 못하고 로드오그 윈스턴 자리아 루시오 루시오 좀 하고 메르시 못하고 시메트라 좀 하고 제냐타 존나 못하고 이렇게 루시오 희석 이거 때문에 빠르잖아 루시오 와우 아 난 디바 너무 못한다 뚫었나? 뚫었어? 바꾸자 바꾸자 못뚫었으면 바꿔야지 못뚫었으면 바꿔야지 이제 얘들 데뷔할텐데 당해 바꿔야지 뭐야 어디야? 아 뭐야 여기 있었네 개눌렸네 폭탄받아라 어 부셔 부셨네 응 명중 아 저거 한 대 맞으면 죽는데 우와 P17 남았어 에이 저거 정크릿 밖에 없어 아 정크릿하고 정크릿 전설 별로 없어요 전설 한 3,4개 있나? 윈스턴 있고 자리아 있고 정크릿 있고 힐러 힐러 해야겠는데 이거 힐러 없어 우리 왜그래 여전히 티디바야 내가 힐러해야겠네 이거 이거 이 여기 못뚫으면 바로 힐러할게 잘 도움을 적은거 어? 어? 룩이 준비되라 시스템으로 정상 작동 중 오오오오 개놀랬네 아 저 위에 토르비용 꼼짝 말라고 아 12시 지나니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어 뭐야 메르시 바꿨네? 매크리 한 명이? 매크리가 아니고 다른 애 한 명이? 디바가 바꾼 건가? 탱이 없네? 디바 혼자 탱이라고 보기는 힘드니까 솔직히 쟤는 짜르레뇨까지 1이지 탱크라고 보기는 힘들어서 아까 전에 못 보여줬던 거 보여줘야겠다 넘어가서 궁 쓰는 거 근데 바스티온이 있어 우와! 와! 라인 방벽이 메르시 막았어 гром벽이 메르시아 멘복음 와 이걸 끌어? 아 잠깐만 덕걸림이 여기서 덕걸림이 안되는데 개꿀 잘되네 한판 나아자 음 아까 첫번째 뚫을 땐 그건가보네 첫치기요 나 줘야지 첫치기요 48 내가 킬때 관여 봐 48% 줘야지 트리플금 너무 많이 뒤졌다 근데 아까 정크렛할때 뭐야 점수 조금밖에 안오른데 개조금주네 0.1점 오른거 같은데 0.2점이야 0.1점이야 이거 0.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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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